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 현 상황 진단했었잖아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좀 진단해 봅시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이 괜찮다는 의미가 전보다는 낫다. 뭐 이 정도입니다.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 격차도 아직은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도 큰 당이니까 위기 요인이 있죠. 네, 어떤 위기 요인들? 보편적인 것하고 특수적인 게 있는데 보편적인 거라면 이제 공천가 있던 것 같은 거죠. 어디서든지 탈락자는 반발하고 또 전략공천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반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고 조짐도 이제 슬슬 나오고요. 불출마 선언은 계속 이어지죠? 네, 이게 이제 괜찮은 요인 쪽이죠. 그러니까요. 애초에는 민주당 쪽에 불출마 선언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시절에는 여기는 불출마도 안 하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미래통합당으로 바뀐 이후에는 선언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요. 불출마도 상황이 좋아야 오히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 감독이 선수한테 희생번드를 지시하려면 주자가 있어야 희생번드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자도 없는데 희생번드 지시를 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죠. 내가 불출마를 했을 때 남이라도 당선이 될 거냐 우리 당 전체의 승리에 보탬이 될 거냐 여론이 호응해서 결국은 나한테도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유리한 것으로 올 것이냐 이런 판단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불출마 하더라도 별로 전체 판대 변화도 없을 것 같으면 안 하죠. 나만 선해볼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특히 그 당의 우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영남권. 그렇죠. 특히 tk 지역 이런 데는 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버티면 될 수 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통합당 상황에서 득점은 모르겠지만 주자는 나가 있는 정도가 되고 희생번드 되면 점수 날 수도 있고. 또 당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버티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하고 다른 사람 공천 줬을 때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복합적인 계산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선 pk 지역은 불출마가 많고 tk는 없었는데 요즘 좀 변화가 또 있죠? 맞습니다. 부산 경남에는요. 특히 부산은 중진 의원 거의 전부입니다. 한두 명 남은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장이 부산 출신인 점도 한몫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tk를 압박한 형국인데 여기도 물고가 터졌어요. 김광림 의원, 경북 안동의 3선, 최교일 의원, 경북 영주, 문경, 예천의 초선입니다. 두 사람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두 지역 다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당이 전반적으로 안 되더라도 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실은. 여기서 불출마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김광림 의원이 제가 평가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관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민들 여론이 좋다. 힘을 보태야 한다. 이렇게 힘을 실었어요. 나가면서도 막 악담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독담을 한 거죠. 이런 흐름은 이어질까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구 코로나19가 엄청난 문제고 이게 경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잡음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불출마 같은 것이 이어지는 좋은 흐름. 그다음에 또 좀 우려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려되는 점은 공천회담 기본적 반발 말고 미래통합당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집단이 헤어졌다가 다시 모였지 않습니까? 한국당, 세보수당, 전진 4.0. 여기서 이제 분란의 소지가 있죠. 벌써 터져 나왔죠? 벌써 분란이 나기도 하고. 이현주 의원 부산 영도 그렇죠? 한참 전부터 부산 영도 출마 의사를 피록했는데 부산 영도에는 한국당에서부터 예비후보로 뛰고 한참 활동하던 사람들이 한 서너 명 돼요. 전략공천설이 나오자 반발하고 현재 지역구 의원은 불출마 선언해놓은 김무성 의원이지 않습니까? 오려면 경선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랬죠. 유승민 의원도 뭐. 이 불똥이 그쪽까지 튄 거죠. 이현주는 혜택 보고 세보수당 출신들은 밀리냐. 이해운 의원이 이제 서초가 지역구인데 이해운 컷오프 이야기 나온다. 이런 식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공천 갈등은 한 세 가지 지점에서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tk.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느냐. 거기다가 약간 코로나19 이런 거로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민심이 안정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내가 이제 오래 갈고 닦아서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출신을 혜택 보고 누구 출신을 손해보냐. 이런 차별 논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입한 임사들을 좀 괜찮은 대로 전락으로 배치할 때. 넣을 때 불거지는 논란들이죠. 어느 출신이냐를 떠나가지고. 오늘 누구에게 한마디. 김영호 위원장한테 말씀드려야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이 이상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짚어본 세 가지 난제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각오도 있을 거고. 좀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승리 자체가 아니라 보수의 재구성.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려를 깔고 공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래통합당이 승리하죠. 그래야 또 이기는 거죠. 같이하고 승리가 같이 가는 거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